우리 다른 플레이너들이랑 피아내를 입 cam 진작에 선구지 진짜 딜렀어 이겼어? 오! 모리네 나는 무조건 오늘 1등해서 아 반테 2천만 원짜리 받을 거거든? 2천만 원이 상금이지 그래가지고 내 차랑 같이 합쳐가지고 메지차 살 거야 안녕하세요 어우 너무 영광입니다 아 사이좀 사이좀 봐라 안녕 안그래도 형님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저희 헤비급 국가대표 김형주입니다 아휴 안 그래도 뽕싱 한 판 붙어야 되는데 제가 갈비뼈가 나가가지고 지금 클럽 챙겨 오케이 기다리고 아아 리허리 와 사이즈 차이 보세요 근데 주짓대로라면 또 모르잖아 아잇 아 죄송합니다 유튜브 공부하면 해야 되나? 네 당연합니다 뽕싱한 남자 펑크 검색해서 유튜브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얼마나 한번 네 영향력 있는지 한번 보잖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찾는 거 맞나요? 어떤 일이 아니고요 저 스탄 날짜로 공지를 해드릴 건데 아아 와 뭐야 어 뭐야 이거 주인다 저번에 세계대회도 여기서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세계대회를 여기서 있대요? 와 주인이네 우와 일단 적금 끼어야겠다 전재산빵 한번 하자 오늘 아니 이거 돈 걸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 맞나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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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김갑용 선수 와라고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프로포컵 플레이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이랑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근데 저희가 만약에 진갑갑용 선수 이기만 들으면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나요? 형님 저희 밥 좀 먹고 오고 계십니다 예측크 36.5도 36.5도 아주 좋아 안지만 선수 데리고 형님 지만이 형님 여기 오면 그 전재산빵 그 아니 여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야 흡연실도 있네 여기 여기 브런치장 다 있네 여기서 먹자 여기서 먹을까? 여기서 먹으면 되죠 여기서 가면 짜장면 몇 개 시기 볼까? 호랑쥬랑 전부위 해봐라 차현님 주문해도 되나요? 김치 볶음밥 이런 거 있나요? 어 그런 거 돼요? 네 김치 볶음밥 햄 많이요? 국사 빻기 되나요? 국사 라면 도 있나요? 네 다트륨 폭탄으로 오랜만에 조져보자 부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월핀 이런 것도 주시면 계산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계산을 아마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행동대장님 진짜? 예흥님 야 씨 70일 아하하하 아하 아하 형님 오늘 생일이에요? 형님 생일이십니까 형님 탑 생일 선물이였습니다 아 기복이 이거 뭐야 찌져빵이네 오늘 체크해? 아주 좁다 미친다 이게 뭐 장빙 국빙 이런 느낌이네 야 우리 집 개 또 좁고 웃는 놈인데 이게 제일 센거에요? 이게 말고 위에 한게 더 있어요 스티 로티플 로티플 뭐냐면요 이렇게 문양 다 같은 거 그러면 누나 저한테 문양 다 똑같은 걸로 해줘 어? 몇 살이세요? 23살이요 어이 누나 맞네 그러면 우리 22이거든요 텔러피 9야 근데 B는 텔러피 K입니다 니가 2인거지 이렇게 2인거지 어 칩 가지고 우리가 이제 칩은 있지 않나? 손가락 하나 들고 와서 손가락으로 해 아니 손가락으로 해 손가락 하나 이렇게 붙여요 저희는 화면 보지마 아 보지 안 보지 2천 2천 5천 만 만 만 만 아 아 내가 바로 짧은 다리 샌드다 콜 체크 체크 콜 제가 진짜 스트레이트잖아 스트레이트 안돼요 아 안돼요 내가 이겼어요 아 수자고 하니까 나이스 짧은 다리 500 더요? 콜 500 더요? 다이 4인 4인 커플 힐 템 아이고 잘 먹으십니다 이역 그렇게 계속 가해할 것 같으면 그건 실제로 죽는 게 안 낫겠나? 박사장 하이 박사장 아이요 이거는 마칼리밥이오 0 형아 나도 줄 수 있어요 لا 콜 콜 액션 이걸 따라온다고 4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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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시게 잘 가시게 기다려 기다려 4개 이거 드레이지 아 많네 아 아무도 모르고 했는데 이겼네 별거 아니잖아 이거 돈 벌기에 우리 4백 개 저 왜 자꾸 판 돈 많이 가져가세요? 혹시 저 좋아하시나요? 이 바닥에서 견주느라 알았니? 여기 맥주도 준대요 형님들 근데 우리는 맥주 못 먹어요 맥주 먹으러 많이 오세요. 희망이 씨가 벽벽 때우고 있는데 아 원래 맥주 벽벽 땡기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다른 플레이어들이랑 해야 되는 게 진짜 진지하게 승부지? 어 진짜 제가 이기면 그분들 와 맛있을 뻔이야 어디로 가야 돼? 이겼어? 이겼어? 오! 보리디 아 이거 졌으니까 배 아파가지고 담배 하나 떼야지 어떡하겠어? 아 너무 아깝다 성민이는 아직 잘하고 있어? 성민이 잘하고 있어. 아저씨들이 이렇게 놀래더라. 성민이 지금 개땡이 잡은 친구였거든. 개고수인 척. 이거 좀 떼더라. 체크인데. 체크하면 되는데. 땅바닥에 딱딱 미쳐나봐. 땡기 참 겁나 잡대. 니는 골아서? 멋지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올인했는데 진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